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지금 시간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1시 10분이에요. 12시가 마무리인데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출 백선 삼각함수까지 마무리 해주느라 선생님도 막 찍고 지금 감독님도 시간을 넘어갔는데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시고 선생님도 잘 강의를 했는데 1시가 넘어가지고 감독님께 5분만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 촬영을 좀 연장해달라 부탁을 해서 너무 착하신 감독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로 이번에는 3평 대비 학습 계획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지만 지금 그것까지 길게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래서 뒤에다가 촬영을 해서 붙여줄 텐데 그래서 오늘 캐스트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을 거야. 근데 여기 화요일 날 들어왔다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지 않고 가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꼭 인사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3평 대비 계획, 4주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해야지 했는데 일단 그것까지 붙여서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붙여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그리고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쩌면 좀 N수생들에게 더 해당이 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선생님한테 N수생이 찾아왔고 그 N수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어떤 수강생이 생각나서 해줬던 이야기인데 그 해줬던 이야기가 예전에 선생님이 캐스트로 선생님의 지금 조교인 신땡땡 조교가 핸드폰 들고 해줬던 캐스트예요. 얘가 어떤 답을 해줬는데 너무 답변이 친절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읽어줄게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 QA 답변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조교의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친구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고3 때 지금의 조교인 친구가 전교 1등이었고 그 친구를 가르쳤고 걔가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걔가 어느 날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와서 나한테 했던 말 그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살짝 일맥상통하는 이번에 N수생이 왔을 때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내 조교의 친구 얘기, 머리 노랗게 물들인 그 친구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이 얘기들을 통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원스텝. 문제풀 때 하는 거. 원스텝.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선생님이 한번 캐스트에서 나의 수강생의 90%는 N수생이다 라는 거 찍은 적 있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랬는데 고3들이 고3이 딱 됐을 때 듣자! 라고 막 몰려오는 선생님은 아니잖아. 선생님의 위치가.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잘못됐어?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으로 다시 수렴해서 들여다보는 중에 내가 뭔가 시작부터 수능 수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개념의 갈증 또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깨달은 N수생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공부 잘해요. 정말 잘하는 N수생들이야. 그러니까 의외과 가기 위해서 꿈이 높아서 하는 N수생들이 되게 많고 물론 내가 왜 이렇게 수학 성적이 안 나오지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겠죠.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답답함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답답해? 그럼 이제 다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N수일지라도 굉장히 똑똑한, 꿈이 큰, 목표지향적인, 의지가 강한 이런 수험생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현장에 찾아오는 친구들을 봐도 그런데 한 번 그래서 캐스트에서 나의 수강생의 90%는 N수생이야 이런 캐스트를 찍은 게 그게 팩트였고 그래서 그 N수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수강생들 분석 페이지를 보면 10명 중에 한 7, 8, 9명까지 심하면 10명이 전부다 고4, 5, 6, 고7 이상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야지 정말 의사가 돼 볼 거야 진짜 만점 나도 한 번 받아보고 싶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하는 우리 수강생들임을 증명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수강평에 적히는 대부분의 수강평이 N수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N수생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겠구나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수강평 선생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원래 이렇게 딱 읽으면 바로 댓글이 달고 싶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 너무 응원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지금 수강평을 막 쓰는 시기라 수강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걸 선생님이 다 달아줄 수가 없잖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읽었을 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읽기만 했는데 바로 강의를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선생님도 힘들 때 수강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힘을 얻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 달아줄 수가 없어서 어떤 수강평에만 달아주면 아 이게 상대적으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 지금 올라오는 수강평들이 정말 한 시즌1 시작하고 시즌2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공부를 많이 했고 느낀 게 많은 진정성 있는 수강평이 많아서 어떤 거에는 달고 어떤 게 안 달고 이게 어려워서 선생님이 아무 말을 오히려 못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막 달았다 말았다가 눈에 띄면 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댓글이 달리고 안 달리고 하는 것이 수강평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의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연히 된 거죠 겹쳐져서 달았는데 지금 오히려 그래서 못 달고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수강평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더 열심히 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정말 N수생이 많아 그래서 이 N수생 상담을 해주고 나니까 이야기를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한번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인생이요 인생이 선생님도 얼마 아직 많이 살았죠 나이로 잘 근데 어쨌든 우리네 인생이 참 신기한 게 아주 수학적이다 아주 수학적인 이유가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얘기해준 게 극대 다음에 우리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 합성함수 막 어렵게 그리는데 결국 극대 다음엔 극소가 와 스무스한 미분 가능한 함수들 두 개를 합성을 시켰을 때 극대 다음에 다시 극대가 올 수는 없어 극대 다음에 뭐 극대 극소 세워야 돼 극대 다음엔 극소일 테니까 지그재그로 세 막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 극대 다음에 스무스한 미분 가능한 이게 예측 가능한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극대 다음에 극소가 와요 극대 다음에 극소가 와 극소 다음에 극대가 와 이 극대에서 야 이제 나는 끝났다 막 나는 모든 걸 다 했어 하는 데 있잖아 다시 반드시 극소가 와 그러니 너무 기쁘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극소가 딱 오잖아 야 이게 바닥인가 더 이상 바닥이 없나 난 이제 끝까지 왔구나 하잖아요 너무 절망할 것이 없는 게 반드시 극대가 와요 근데 이렇게 오 이런 것도 오지 가끔 오죠 밥이 모래알 같아 이런 순간 오죠 근데 이게 수험생활 안에서도 매일매일 안에서도 하루하루 안에서도 있을 거고 또 N수생들은 고1, 고2, 고3, 제수, 3수, 4수 우리 또 고7 이상도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이런 순간도 또 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막 더 바닥이 있어 막 이런 것도 오고 근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서 전체 흐름이 저렇게 흘러가면 되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면서도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문제 만들 때요 그래프를 주기함수 만들 때 이렇게 우하향으로 만들잖아 고쳐요 이게 재작년에 한번 문제 만들어서 우하향으로 해서 선생님 N제 안에 들어가 야 이거 미안해 내가 이런 그래프를 니네 눈앞에 펼쳐주다니 미안해 다시 그래프 만들게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극대극소를 찍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여기에 의미를 두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안에서 또는 한 달 안에서 수험생활 안에서 또는 수험생활을 거듭하고 있는 2, 3년 안에서 극대극소는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지금 극소인 것 같아도 괜찮다 곧 너에게 극대가 올 것이야 극대인 것 같아도 아유 조심해 극소가 올지도 몰라 이 얘기를 제가 그 수험생 N수생한테 해줬어요 극소가 야 극대 다음에 어떻게 또 극대 찍어? 해봐 어떻게 찍어? 플랫한 상수함수 그런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러면 맨날 똑같고 그러니까 극소 찍었으면 너 이제 극대 찍을 거야 요거를 우리 N수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학이잖아 합성함수를 그려본 아니 합성함수 아니어도 그냥 수투에서도 어디 3, 4차 함수에 극대 다음에 다시 극대가 와 극소 다음에 극소가 어딨어? 번갈아 오는 거죠 지그재그로 그 얘기 해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힘내시라고요 극대와 극소가 극대를 찍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극소 찍었을 때 활짝 웃어도 된다 괜찮다 웃으면 웃는 일이 또 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투스텝 그런데 이제 그 N수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늘 캐스트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리밋 X가 무한대로 가면 한없는 시간이 흘러가잖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X제곱 플러스 100 분의 X세제곱 이렇게 이런 어떤 값을 보면 X제곱 플러스 100이라는 건 이런 거란 말이야 시작에 100에서 시작해 X제곱 플러스 100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런데 나는 난 여기 있어 난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난 여기 있어 나 저 위에 있는 우러러보는 내 친구 우리 조교와 그 친구 그런데 계속 가잖아요 여기서 끝내지만 않으면 끝내면 지구 끝나 그런데 끝내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 X가 한없이 커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결국은 누가 이겨요? X세제곱 플러스 100 이겨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도함수가 더 큰 게 중요해 도함수가 3X제곱 도함수가 2X 도함수가 2차야 무진장 빠른 속도로 잡아가고 있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아이고 아이고 반드시 반전해 절대 지지 않아 반전해 차수는 못 이겨 이러잖아 극한값 찾을 때 차수가 뭘 결정해? 도함수를 결정하잖아 아니 뭐 개수도 결정하죠 차수가 더 크다는 건 도함수가 더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드는 이 순간 변화율 팍팍 바꿔놓는 결국 나를 끌고 올라가는 인도하는 도함수의 함수값 그 순간 변화율 도함수의 극한값 아니고 미분 개수 도함수의 함수값인 그 순간 변화율 그거에 끌려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저 위에 가있다 주변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내 하루만 봐 나만 봐 나 오늘 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어제에 비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의 나만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여기 와있네? 라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요 결국은 순간 변화율들을 착착착착 만들면 저 수능날 난 여기 가있어 뭘 만든 거야? 1년 동안의 평균 변화율 확 끌어올려진 나 자신을 수능날 발견하게 될 거야 그걸 위해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 대표값인 평균 변화율을 위해 순간 변화율을 잘 만들어 놔야지 라고 늘 수투 강의를 하면 되게 진지하게 하는 캐스트예요 이게 매년 하는 근데 이 순간 변화율에 관련된 진지한 얘기를 올해는 아직 안 했어 선생님 너무 바빠 근데 이렇게 가볍게라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것은 N수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왜냐면 N수생들은 이미 경험도 있고 풀었던 문제도 많고 공부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는 일단 킵하고 여기다가 쌓아서 뭔가를 올려볼까? 난 개념 기출이 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볼까? 갖고 있는 걸 조금 그대로 끌고 갈까?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 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거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겸손하게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차라리 모두 버리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다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인풋 시작이 될 수 있으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N수생이랑 상담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 두 가지였어 단 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지금으로부터 딱 1점도 단 1점도 안 오를 수도 있다 싹 버리고 다 버리고 처음부터 백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무섭게 달라질 거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고 N수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 모두에게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딱 끊었다가 2부 편집되는 것까지 보세요 안녕 끊지마 아니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반 촬영해놨잖아 1부 요게 2부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라고 인사할 뻔했어요 자 1부 끝에 붙는 이 2부에서는 약속했듯이 3평 대비 4주 계획을 알려줄 텐데 일단 두 부류로 사람을 좀 나눠봤어 지금 이 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만난다거나 캐스트를 통해서 또는 수강평을 통해서 계속 듣고 보고는 있었지만 개념 에센스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개념 에센스가 뭐길래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는 애들은 자꾸 든든하다 그러고 100점이 나올 것 같다 그러고 문제가 막 킬러까지 개념으로 풀린다고 그러고 나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개념하기란 조금 불안한데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 자꾸 뭔가에 딱딱 막히는 것 같고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설마 이게 개념일까 라고 생각하는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 뭔가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약간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겨울 동안 열심히 개념 에센스로 달려오고 있는 1회독이 거의 끝나가는 우리 수강생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4주 계획을 한번 짜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이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시즌 1 시작하면서 개념은 진짜 여러 번 했잖아 개념 많이 했고 쉬운 문제 풀리니까 이제 중킬러 킬러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연습해야 돼 라는 오해를 혹시 가지고 있었다면 개념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 라는 생각을 전혀 못할 수 있거든 경험자가 아닌 이상 하기 힘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벼움 때문에 사실은 개념이 엄청 무서운 건데 개념으로 비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같은 일관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다면 Q&A 게시판에 거기에 공지글로 올려놨어요 개념 에센스 3평 전까지 개념 에센스 스피드 수강법이라고 올려놨어 그 스피드 수강법을 이용해서 1, 2, 3일차 동안 수원 한 단원을 4, 5, 6일차 동안 수트 한 단원을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일주일에 두 단원씩 수원 수트 병행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금은 감각을 계속 양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단원씩 수원 수트를 병행해서 7주 동안 마무리하게끔 계획을 짜놨는데 지금 이 퀘스트가 업로드 되는 기점으로 보자면 7주면 조금 길어 3평 전에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4주 계획으로 짜놨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스피드 수강법을 지키되 조금 더 많이 일주일에 두 단원씩 그러니까 수강법의 방법은 지키되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3일 동안 공부할 걸 1.5일로 조금 더 땡기는 거지 자고 나서 2일차 할 공부를 1일차 끝에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가벼운 단원과 무거운 단원들을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수원은 지수와 로그는 조금 가볍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무거워 그렇게 두 단원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수투도 마찬가지 함수의 극한 연속을 합쳐버리면 다른 것에 한 단원 정도의 어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긴 해 이거는 근데 타협할 수가 없다 함수의 극한 너무 중요하니까 가볍다고 말하지는 않았잖아 방금도 그치? 이렇게 두 단원을 같이 해서 1, 2, 3, 4주 동안에 끝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대개 양도 많고 집중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4주가 개념을 제대로 한번 학습해서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한 방에 뚫어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3평이라는 이벤트를 계기로 이 4주 동안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인 듯 개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미 3평이라 겨울이 끝나가서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마치 지금이 겨울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대로 앞두 뒤도 보지 말고 지금 이 4주에 모든 걸 쏟아붓는 공부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평을 계기로 한 이 공부가 수능을 바꿀 거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안 풀렸던 이유가 바로 이 개념이었구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도 있는 문제풀이 도구였구나 라는 거를 아마 느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아 천우신조 나오는 거 2월 말에 교재 입고 3월 첫째 주에 천우신조 강의 업로드까지 완성이 될 거고 완료가 될 테니 천우신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올해 3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풀어봐야 되는 모의고사가 작년 3평 그거 푸시면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해설 강의로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문항을 풀어놨을 거야 그걸 통해서 3평 분석하시고 그리고 작년 수능으로부터 올해 3평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 문제를 통으로 해설해 놓은 해설 강의는 없지만 이건 올해 수능 바로 직전에 통 모의 해설에서 할 거라 아껴놔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문항들을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 쫙 퍼트려놨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통해서 작년 수능을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센스를 공부해 보시고 우리 개념 에센스 1회독이 끝나가고 있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회독 들어가야죠 2회독의 방법은 기출 100선과 연계해서 지금 기출 100선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찍고 있는데 기출 100선 OT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출 100선의 기출 문항들이 다른 조합으로 현장에서 진행돼서 현장의 기출 100선 중 프리된 문항과 스튜디오 강의를 섞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섞었어요 기출 100선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풀로 스튜디오로 촬영을 해놨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느낌으로 끊김없이 계속 개념을 타고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스튜디오로 풀어놨고 아마 싹곱 없이까지는 그렇게 갈 거야 이제 수열부터는 현장에서 풀이한 것과 섞어서 빠른 완강을 목표로 달려갈 거야 여러분들도 4주간 내 계획에 맞게끔 기출 100선 쫓아오면서 해당 단원의 개념 에센스를 잘 돼있는 분들은 마이노트를 읽어 어떻게 복습하냐면 마이노트를 읽어 근데 읽으면서 어? 이거 뭐지? 하고 눈에 걸리는 게 나와 싹 채화가 돼서 그냥 읽고 무슨 뜻인지 다 알겠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눈에 딱 걸리면 지체 없이 그 부분의 강의를 봐야 돼 강의를 2배속으로 봐도 괜찮아 만약에 선생님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2배속으로 강의를 쫙 틀어놔도 돼 본인의 마이노트 보면서 그러다 보면 1회독에 들리지 않았던 말들이 들릴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이 개념이 뭘까? 개념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만 들리다가 2회독 때부터는 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 계속 반복하는 말들 이런 게 들릴 거라고 그때는 개념 쫓아가느라 그것까지는 못 들었지만 2회독 때는 그 잔소리가 들릴 거야 그 잔소리 체크해야 돼 그리고 이걸 다 1회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2회독으로 다시 들어보면 그때 못 들었던 뒤에까지 연계가 되는 또 다른 어떤 잔소리가 들릴 거야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2회독 때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교들 있죠? 정말 득도로 한 조교들은 기본적으로 에센스를 2배속으로 돌리면서 1년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는 들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3평 대비로 2배속으로 들어버리는 것도 추천해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2회독으로 제대로 듣는 건 3평 이후에 하시고 6평까지 3평 직전에는 읽으면서 복습해도 괜찮다 기출백선이 받쳐주니까 그렇게 회독을 하시고 근데 개념에센스 전체를 회독하기에 너무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기출백선과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시험 준비를 하셔도 돼 4주 계획으로 기출백선과 텐데이즈 개념 완성 뭔지 알죠? 조교들이 되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야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읽으면서 쭉 조교들은 공부를 좀 했겠지? 개념 에센스를 지금 찍고 있는 조교가 했대 쭉 넘기면서 읽으면서 눈에 걸리는 것만 확인을 하고 또는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빠른 회독을 할 수 있어 한 1등급이나 2등급 상위권 정도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선생님을 따라오셨으면 또는 에센스를 정말 열심히 들었으면 쭉 읽으면서 거의 스쳐갈 거야 그래서 시험 대비로 4주간 텐데이즈를 많이 사용했어요 텐데이즈를 한 1.5배속으로 쫙 듣는 거야 들으면서 텐데이즈에서 강조하는 문제들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기출백선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아까 첫 번째 부류 있죠? 선생님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개념 에센스로 3평 대비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텐데이즈 개념 완성과 기출백선 기출 총정리 해주는 기출백선과 강의를 10일 동안 10강으로 압축해놓은 수원 10강, 수트 10강 그리고 선택과목도 10강이기 때문에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개념과 그리고 기출백선으로 기출의 총정리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커리처 이렇게 4주를 계획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하다 보면 이제 세컨 찬스로 세컨 찬스의 부재가 텐데이즈 개념 완성이에요 개념 공부를 좀 제대로 못했다면 다시 주어진 기회인 세컨 찬스 텐데이즈로 살려라 라는 뜻인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 허점이 어딘가 탁 발견이 될 거야 아 이 부분은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조금 더 채워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3평 대비 천우신조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OT를 촬영했거든요 근데 OT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3평 대비 천우신조는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돼줄 거야 선생님은 로또를 절대 사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로또를 사면 로또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로또를 안 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행운 또는 큰 돈 이런 게 나한테 그냥 주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게 보석이거든 다른 데 있는 건 돌멩이란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석 중에 무언가를 내놔야 될 수도 있잖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너무 로또가 될 것만 갖고 사서 되면 어떻게 해 내가 이뤄야 되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조교가 사서 자기를 달래 아니 사주를 보면 로또가 되는 사주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이 로또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사요 근데 나의 3평 대비 천우신조가 어쩌면 딱 한 번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돼줄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OT에다가 해놨어요 감히 그리고 로또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 꼭 열심히 만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든 이 모의고사 OT, OT가 한 3분짜리야 OT 듣고 꼭 풀어보고 강의 듣고 됐죠? 자 마무리 3평이 뭐야? 그러면 3평의 의미는 절대 결과에서 잡으면 안 돼 어차피 교육청 모의고사야 그래요 쌤 그럼 어차피 인생의 영향은 0%야 3평을 잘 봤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면접에 좀 봐주나? 그래 너가 3평은 잘 봤구나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의 마지막 골은 뭐야? 수능이야 근데 3평이 왜 중요해? 라고 하냐면 3평 대비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연습을 하는 거야 3평 4주 계획 3주, 2주, 1주 마지막으로 3평 직전에 내가 회독한, 2회독한 걸 다시 한 번 복습해서 이 거대한 무시무시한 파도가 오는데 살짝 피했다가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거 아니라 부딪히는 거지 멋지게 서핑을 해서 파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야 내가 진짜 공부를 잘했구나 라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존감으로 더 많이 잘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파도랑 딱 부딪혀서 완전히 깨지는 파도에 물을 먹고 굴르고 이럴 수도 있어 완전히 실패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이 이 앞에 뭐라고 해놨어? 극소 다음엔 극대라고 극소 다음엔 극대라고 극대 다음엔 극소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의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과는 중요치 않아 그 결과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그 결과를 분석하고 뭔 대응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도피했다가 나오는 결과를 놓고 분석을 그리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3평을 피하면 6평도 피하고 싶어져 이게 자칫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습관으로 이어지면 6평도 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니까 여름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9평이 다가왔어? 어차피 수능이 아니잖아 도피라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큰 압박감을 갖고 있는 일이 다가오면 이벤트가 오면 무조건 도피하고 싶어 그게 본능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물을 먹든 깨지든 그 파도를 정통으로 막고 지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훨씬 더 잘 보이거든 그래서 9평 와서 어차피 수능 아니니까 9평 끊어서 가느니 수능 열심히 할래 수능 딱 다가오면 사실은 10월쯤에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재수를 꿈꿔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생각이 다 어디서 시작돼? 자칫 3평의 첫 단추가 이유일 수 있는 거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 그 첫 연습이 바로 3평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 찍을 때 그 3평부터 모든 이벤트를 미친 듯이 함께할게 라고 했었잖아요 천우신조를 통해서 캐스트를 통해서 기출 백선을 찍어내므로써 그 약속을 지킬 거고 그리고 우리는 3평 이후 달라질 거야 또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3평을 어떤 마인드로 가냐면 이게 수능인 것처럼 3평 뒤에 없어 내 인생 3평까지야 이런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3평 날 시험장 들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난 이제 진인사지 대천명하러 가는 거죠 그런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그 과정을 함께 만들길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캐스트를 찍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잘 선생님 마음을 받아서 4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자신 있는 수험생의 자세로 꼿꼿하게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오케이 믿어요 고생하셨습니다